자 그래서 제후 밥재비씨 전치사는 무슨 씨앞에 사용한대요? 이름 씨 이름 씨앞에 사용한단 말이죠 오케이 이름 씨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무엇 우리말로 무엇 무엇 또는 이름 씨는 무엇 또는 어디 어디 입니까? 선생님이 이름 씨가 어떤 질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이름 씨라고 얘기해 드렸는데요 자 일단 여기까지 막힘없이 할 수 있도록 공부 좀 해 오세요 알겠습니까? 네 네 먹어 오세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